멀쩡하나만두 준비 안 되겠습니다 저희 관객분들을 위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저 마녀2의 연출을 맡은 박근영입니다 오늘 시간까지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입니다 잘 돌아가셔서 편안한 숙면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마녀2에서 소녀 역할을 맡은 신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의 영화 봐주시고 이렇게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자주 영화관에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은빈입니다 이게 저의 오늘 여정의 마지막인데요 보니까 오늘 무대 인사 때 여러 번 뵌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저도 되게 대면해서 팬분들을 만나는 게 거의 처음인 분들도 있고 정말 오랜만인데요 이렇게 잠시잠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녀2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드려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조연 역의 서은수입니다 열심히 촬영한 영화가 이렇게 무대 인사도 불구해서 너무 좋은데요 더 많이 무대 인사하고 싶고 더 오랫동안 사랑받는 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문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길영을 맡은 오늘 좀 큰 송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또 얘기 많이 해주시고 주말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늦었으니까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산타 수염 갖고 있는 통 역할 맡은 자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신속한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남은 물금 잘 원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녀1에선과 꽃중해서도 다시 인사드리는 조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기대 인사 첫 날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반입니다 꽉 찬 관객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시고 그리고 마녀원 후에 이렇게 두 가지 기다리고 와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영화는 마지막 백석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관객분 중에 한 분께 꽃다발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이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저 좋아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저 좋아하시는 분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어머니들께요 저 손님들께 나쁘게 난리다 여기 손 좀 치고 갖다 드려주세요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꼭 개인 수업 준비해 주신 선배님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진행하면 되나요? 네 제가 내가 혼자 왔다 하시는 분 저희 왼쪽 남자분 제일 빠르셨어요 정말 빛의 속도로 네 지금 저희 유빈 군이 가지고 가고 있는 저 같은 저희 기밀 분석을 한 분 저희 김수인 박스입니다 저는 초코 보는 게 좋아서 저 휴식이 한 초코를 한 분이 아 우리 뒤에 우리 모두 감독님 대신해서 제가 감사해 드릴게요 우리 감독님이 워낙 숙기가 없으셔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왕에 비해서는 워낙 말씀이 적으셔서 여러분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원 만들 때 다들 4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영화가 되겠어? 이런 얘기 진짜 했었거든요 박훈정 감독님이 초에 또 다른 세계관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마무리 인사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이 돌아가시면서 많은 댓글 좋아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까지 나오지 말아주십시오 언니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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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회장은 위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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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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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ại